산림청이 남해안에 주로 자생하는 푸조나무를 기후변화에 대비한 미래의 수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울창한 가지와 무성한 잎을 지니고 있어서 풍부한 상소를 제공하면서도 미세먼지를 잡는 효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웅장한 나무가 마을로 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키가 16미터, 밑동 둘레 7.2미터의 푸조나무로 경남에선 가장 크고 전국에서도 세 번째 크기로 알려졌습니다. 푸조나무는 천연기념물인 남해 물건 방조오브림의 다수수종이기도 합니다. 수백년 산다는 푸조나무는 남해안에 주로 자생하지만 기온 상승으로 한계선의 북상이 예상됩니다. 산지를 잡는 효용이 커서 기후변화 대응 수종으로 가치가 높습니다. 산림층의 진주 월하산 시험닙. 5헥타르에 달하는 이곳 푸조나무 조림지는 산림층이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푸조나무 시험임입니다. 경남 5곳에서 푸조나무 종자를 수집해 20년째 연구 육림 중인데 산소 생산련도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년 정도 더 이렇게 생장을 모니터링하고 병행충이 잘 견디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일반에게 보급할 예정으로 넓은 거늘과 풍부한 산소를 제공하고 오랫동안 사는 다양한 매력의 푸조나무. 산림층은 육림과 함께 기능성 물질 연구도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